심상치 않은 제조업불황 한국노총 입장에서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내놓는 일은 그만큼 현장이 심심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녹록치 않은 환경에다가 매출이 정체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장기화되면 기업으로서는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노총의 구조조정 매뉴얼입니다. 한국노총은 최근에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 한 천권 정도를 제작해서 산하 조직에 배포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한국노총에 속한 변호사와 노무사 등 17명이 1년간 기업 사례를 연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측이 구조조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단계별로 노동조합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기업구조조정 단계별로 대응책이 잘 정리되어 있는 매뉴얼입니다. 한국노총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에 11년 만에 이런 매뉴얼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의 우려처럼 2015년 조성불안과 함께 대규모 가문이 조선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융, 항공, 보험업으로 요원의 불꽃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인력 감축은 대개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수출부진, 그것이 매출 감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문을 가져오는 통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40대 취업자가 16만 2천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었다 그렇게 자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주로 제조업 취업자는 16만 2천명이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1991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말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봐더라도 2019년 9월에 삼성디스프레이를 시작을 해서 10월에는 LG디스프레이가 수천명을 가문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체에 따르면 파산 신청 기업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산한 기업체는 2010년도에 254건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587건으로 증가하고 2019년도에는 931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10년도와 2019년도 사이에는 254건에서 931건이 증가하는 이례적으로 가파른 증가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면 또다시 상당수의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노총의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변호사는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만들게 된 배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최근 법원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등 구조조정 양상은 다르지만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현장에 감은 바람이 덧세게 부르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강풍 속에 근로자들이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됐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고용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권의 기반은 상급노동단체들, 노동조합입니다. 결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 한국에서 좌파 장기 집권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바로 상급노동단체가 막강한 권한을 지게 되고 많은 정책과 제도 속에 취업이나 고용을 어렵게 하는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노총이 최근에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6개 정당에 제시한 노동사회정책 공개 지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 포장, 복수노조 자율교습 포장, 산별교습체계 확립,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 근로기준법 임기 내에 5인까지 확장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급노동단체가 내놓은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정책 제안이라고 하지만 제안 속에서 한국의 노사 환경은 앞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속도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서 인위적인 세금으로 지탱되는 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매달릴 것으로 봅니다. 한국이 장기침체인업 그러니까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부진한 사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와장창 깨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상급노동단체들이 정치원리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서 인근결정을 수용하고 이것에 따라서 민간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한국에서 조성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볼 때 대단히 낮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만든 구조조정 대응 메뉴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11일 날 방송됐던 경제 휘청거리다 전년병 공습을 보고 박재현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한 폐렴은 정직과 솔직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였습니다. 거짓과 프로파간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례라 봅니다. 정말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민폐를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상당이 중국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도 모든 원인이 정보를 은폐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를 은폐하는 전체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우한 폐렴이 일파 만파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배회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과 은폐와 조작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것인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꼭 배워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진실과 참과 공개와 개방을 멀리하고 자꾸 거짓과 위선과 은폐와 조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은 우리가 세계화될 것은 진실에 충실한 겁니다. 정직과 솔직만한 등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없습니다. 박재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이것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실 수가 있고 동시에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제가 새로 운영하고 있는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경영을 권하셔서 젊은 분들이 거친 세상을 뚫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